아 이거 게맛 없구나. 아 형민아 이거 가져? 싫어요 안 먹어요. 너 많이 먹어.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. 맛은 있어요? 아 이거 게맛 없구나. 자르반 쉔 한판 할까? 앤 서포트 안 좋습니다. 앤 서포트 진짜 안 좋아요. 절대 하지 마십시오. 오프린 데 열리 있어요? 됩니까? 자. 오케이. 어어? 잠깐만. 아 살아야 돼. 살아야 돼. 잠깐만. 어 이거 달릴텐데. 큰일이 없는데. 어 이거 큰일이 없는데. 어떡하냐? W까지 있어. 야 이거 바로 달렸네. 저 괜찮아요. 아 평타 한 대까지 더 때려놓고 많이 때려놨어. 아 많이 때려놨었어야 되는데. 엘리스. 엘리스가 왜요? 엘리스. 엘리스가 왜요? 엘리스. 엘리스가 왜요? 어떻게 할 건데요? 어떻게 할 건데요? 아 너무한 거 아니냐. 아니 엘리스 바로 바로 온다니까. 여기에? rea 들어 에르 Fly. 3초 3초 2초 1초. 대강아 그냥 킬 먹으러와 기다려 노플이오 노플 2초 1초 아 플러시 쓰기 싫은데 와ーバ 6배곰 야 내 캐리해줄게 7배곰 먹었으니까 어키아 대강아 이게 뭐야 야 내가 혼내줄게 여기로 그냥 있으면 바로 내가 써줄게 빨리 가봐요 저 공이 있어요 근데 엘리스가 여기있다는데 대강아 여기 죽여줄까? 죽여줄까? 앞에 노플이야 대강아 앞에 노플인데 저래 대강아 돌풍은 있다 대강아 괜찮다 대강아 괜찮다 와 내킬 대강아 킬을 너무 많이 먹은거 아니에요? 대강아 3킬 밖에 안먹었어 아직 어떻게 할 건데 앞에 노플 나 다 올리는데 오오 너무한거 아니에요? 어어? 으아아아아아 아 어떡해 이건 선을 넘었잖아요 강해요 어떻게 안 죽일 건데요? 광이형 정신이 들어요? 광이형 정신이 드냐고요 디테일 찍고 대광이나 죽여볼까? 대광아 혼내줘라 대광아 너 왜.. 와아아아 빅락 아아아아 여라 데려가 도발? 아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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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돌풍 아니 도발이 왜 이렇게 걸려? 어이가 없네 어이구 거기서 뭐하냐고요 광이형 정신이 들어요? 아 살려줄게요 광이형 아 살려줄게요 광이형 대광 대광 야 너 죽는거 죽은거 같은데? 대광아 공써줘? 플래시 있나? 피하고 맞았네 광이형 여긴 وس 여긴 궁 있다면서요 저 믿었는데 너가 낚이면 어떡해 어어? 광이형 어떻게 할 건데요 타서 타서 뭐하려고요 아니 아크샨이 그거인데 어떻게 하려고요 쉔 떠올렸으면 무적이라고요. 아 현태기 죽여줄게. 어? 역시 쉔 오랜만에 하고 재밌는데 나 왜 알트탭이다 이렇게 돼있냐?